1. 정세기의 첫 부분은 뒤에 오는 본문, 즉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륙이니라는 머리말로 시작되는 열 단원과 구분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람, 이 첫 단원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하나의 서문이라는 것이다. 이 서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설명한다. 그래서 이 프로로그는 성경 전체 혹은 최소한 창세기를 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그렇지만 이 프로로그는 하나의 신학적인 진술 그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창조자, 즉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만물이 존재하는 창조조에 대한 잔소음이기도 하다. 이 프로로그 자체는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열 가지 명령으로 여덟 가지의 창조 역사가 엿새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첫 3일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3일이 상응하고 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 빛들을 창조하셨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셨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생물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 하나님은 쉬셨다. 창조사역은 여섯째 날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면서 그 정점에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절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인간 창조와 그들의 책임에 대한 기사가 다른 피조물에 대한 것보다 길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다섯 가지의 창조 역사는 인간을 위한 안식체를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빛, 땅, 바다와 같이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창조보다는 인간의 삶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창조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배려하신다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 식물을 음식으로 주셨다는 점에서도 분명해진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사실 역시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행동 양식의 표본이 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사람들도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해야 한다.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성경 기사 자체 안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는 특히 고대 건동의 다른 창조 기사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두드러진다. 창세기는 다른 신들 그리고 그 신들과 세상의 관계에 대한 다른 견해들을 은근히 반박한다. 여기에는 신들끼리 싸움이 있었다든지 또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다. 시간과 성별을 초월하시며 태초에 이미 존재하셨던 유일하신 하나님만 있을 뿐이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믿었던 태양과 달, 별들까지도 그분이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시기 위해 어떤 마술적인 묘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말씀 자체만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창세기의 기사에 따르면 지엄하신 창조자 그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존재할 뿐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창조된 우주 안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고 또 이 땅에서 그를 대신하는 대리자인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창조의 시작 이 부분에 대해서 NIV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른다. 즉 이 부분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무오해서 창조하신 최초의 창조사역을 묘사한다는 것이다. 첫 창조 직후 땅은 혼돈하고 공화했다. 즉 아무것도 나지 않았고 또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셋 동안 이 혼돈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질서정연한 세계로 만드신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의 몇몇 번역봉과 주석을 보면 1절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찾을 수 있다. 어떤 번역봉은 이 절이 단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실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라고 해석한다. 다른 번역봉은 1절이 단지 1장을 요약한 제목이라고 본다. 둘 다 NIV의 번역과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혐이다. 이 창조라는 동사는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써야 한다.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심으로써 그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예를 들어 그분은 바다의 큰 생물들, 남자와 여자, 산들을 창조하셨다. 2절은 세상이 캄캄하고 황량하여 물에 잠겨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신이 그 물 위를 운행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신격 중에 있는 한 권능에 대한 이 언급은 나중에 잠은 8장 22절로 31절의 지혜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더욱 발전된다. 장세기 1장 3절로 23절 창조의 계속 1장 3절부터 5절 빛의 창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캄캄한 세상이 밝아졌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빛의 창조로 말미암아 낮이 밤으로부터 구분되었다. 빛은 일종의 에너지로서 꼭 태양이나 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경로로 발생된다. 현대의 우주학자들은 우주가 뜨거운 빅뱅으로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밝은 빛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허감과 혼돈을 대신하여 세상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반복구는 창조세계와 창조조의 본질적인 선을 확정한다. 주 낮과 밤의 순수에 대한 말씀 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표현은 낮이 일철과 함께 시작하여 일몰과 함께 끝난다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섯 날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에 쉬셨다는 것이다. 이 날들은 인간이 일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신 날들이므로 이 날들이 24시간의 하루를 뜻하는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날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여러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해가 있는 동안 창세기 29장 7절 혹은 24시간인 하루 창세기 7장 4절 혹은 일정치 않은 기간 창세기 35장 3절 이 기간을 가리킨다. 창조의 날들이 보통의 날들과 다르다는 것은 태양이 넷째 날에 가서야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창조가 문자 그대로 여섯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는 여길 창조 이전에 하늘과 땅의 창조 즉 정형화되지 않은 우주 창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이 창세기의 다른 기사들과 달리 원역사와 족장사를 연결시켜주는 문구인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매력이니 라는 구절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차이점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이 창세기 전체의 전주곡이며 또한 이 다음에 오는 기사들과 달리 문자적으로 이해 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인간이 따라야 할 모범이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물을 나누니 하나님은 온 땅을 듣고 있던 물의 한기를 정하심으로써 그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나타내셨다. 그 물의 일부는 바다에 있게 하셨고 나머지는 하늘에 있게 하셨다. 윗물은 창공 혹은 궁창에 저장되었다. 땅에서 보면 하늘, 궁창은 구름 속에 있는 물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일종의 둥근 지붕과 같다. 참고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땅과 식물의 창조 셋째 날 인간에게도 중요한 창조가 이루어졌다. 인간이 살게 될 마른 땅이 소산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물들이 생겨난 것이다. 참고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명확히 구분하여 다양하게 지으신 것은 조직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한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따라서 이 구분들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자 섞는 것을 검하는 규례들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을 보라.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하늘 광명들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여주는 더 강력한 증거는 해, 달, 별의 창조로 이것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창세기의 동시대 이방 종교들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권세가 있는 신적 존재들로 여겼다. 창세기는 해와 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해와 달을 단지 광명이라고 지칭했다. 이 광명에게 주어진 책임은 낮과 밤 그리고 한 해 동안의 계절 병화를 추간하여 인간이 규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 새들과 물고기들의 창조 첫 3일 동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다음 3일 동안의 사역이 상응한다는 것은 이제 더 분명해졌다. 첫째 날 빛이 창조되었고 넷째 날 하늘의 광명이 창조되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가 창조되었고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가 창조되었다. 여기에서 창세기는 다시 한번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큰 바다 생물들은 고대 신화에서 종종 신적인 존재들로 여겨졌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것들이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다고 한다. 하나님은 물과 공중에 그가 지으신 피조물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 어떤 주술이나 다산의식들도 필요하지 않았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동물과 인간 창조 창조기사는 여섯째 날에 이르러 그 정점에 달한다. 이전의 어떤 날보다 이 날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또한 이 기사는 셋째 날 땅의 언어들과 병행을 이룬다. 여기에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간의 목적과 위치를 교정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 인간 즉 남자와 여자가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다. 고대 건동에서 왕들은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창세기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선언한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골로세서 1장 15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선언한다. 이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같은 이해네 창세기를 쓴 인간 저자의 수준을 넘어서지만 그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다른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거려지는데 이것은 이 장에서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유일한 언급이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를 모두 닮은 존재임을 암시한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우리의 라는 지칭들이 삼일체의 다른 위격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이 단어들이 원래 의미하는 바와는 다르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다. 창세기 1장 26절 이 사상에 대해 시편 8편 4절로 8절은 아주 경이로운 시적 논평을 달고 있다.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지만 흑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 다스리는 대상들의 유익을 위해 다스린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의 자원들을 유용할 수 있게 허락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남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지는 않았다. 셋째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두 성으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그분은 이승간의 결합에 축복을 주시고 이것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셨다.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도시의 전설들아 신들이 인구 증가를 염려하여 전염병, 기근, 홍수 또는 유산을 일으켜 인간의 번식을 억제한다고 한다. 그러나 장세기의 하나님은 첫 인류에게 생육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셨고 장세기 1장 28절, 장세기 8장 17절, 장세기 9장 1절 7절 또 족장들에게는 그들이 수많은 자녀를 보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이승간의 결합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장세기 1장 31절 넷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셨다. 장세기 1장 29절 홍수 이후에 비로소 육식이 분명하게 허락되었다. 장세기 9장 1절로 3절 그러나 장세기는 인간이 원래 초식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신들이 자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장세기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먹이신다고 한다. 참고 장세기 50장 7절로 15절 장세기 2장 1절로 3절 안식일 표현 양식과 문제의 갑작스러운 평화는 안식일이 다른 날과 구분됨을 확실히 부각시킨다. 여기에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지명되지는 않았지만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안식하셨다 라는 말씀은 곧 그가 안식일로 지키셨다 라는 말씀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점에서 일곱째 날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안식일은 항상 거룩한 날로 일컬해졌는데 다른 절기를 거룩하다고 표현한 경우는 오직 너혜미야 8장 9절과 11절에서만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저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므로 당연히 그 창조주의 행동양식을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실제로 본문의 문맥은 마치 성관계나 음식이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개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주 잊고 있다. 창세기와 현대과학은 서로 다른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들, 즉 자연현상을 설명해주는 법칙들을 명료하게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과학자들은 이 법칙들로 시작해서 우주의 발전 과정을 거꾸로 추적해 나간다. 과학은 우리들로 하여금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의식하게 해주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나 그의 속성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창세기는 21세기의 과학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사상들을 다루고 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천차맘별인 많은 신과 여신이 존재한다는 다신론적 세계관에 반대하여 창세기는 절대 건넌과 거룩을 지니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고 선포한다. 인간은 단지 신들이 차후 미봉척으로 만들어낸 존재라는 고대 사상을 거부하고 창세기는 오히려 인간이 창조의 목적이며 그의 복지가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라고 선포한다. 이 원리들은 성경 전체에 거쳐 거듭 강조되어 있는데 특히 창세기 1장에서 모범적인 선례로 제시되어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현대의 독자들은 창세기의 원래 의도에 주목해야지 이 목적과 상관없는 과학적인 논쟁으로 본문을 풀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기 4장 26절까지 하늘과 땅의 기사 여기서 저자는 인간 사회가 창세기 1장 31절에 묘사된 바와 같은 완전한 상태에서 점점 퇴보해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보여주고 있다. 첫 단계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초의 살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멕의 77배의 복수가 나온다. 창세기 4장 24절 이 죄들은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하다. 모든 죄가 다 유사한 구성요소와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죄들은 보편적이지만 다른 한편 이 죄들은 역사의 시작 단계에 일어나 전 인류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기 3장 24절 에덴 동산 세상의 창조가 신이 좋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아픔과 혼한 미움과 분노가 있는가 이 기사는 죄의 기원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기사는 최초의 인간 부부에 대한 전원적인 묘사로 시작하는데 그럼으로써 이성관계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원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저자는 하나의 사소한 불순종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에는 인류를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주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2장과 3장에 자주 쓰였지만 구약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더물게 나타난다. 이 명칭은 여기 2장에서 중요하게 드러난 두 가지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인 동시에 인간의 친구 혹은 언약 상대자라는 것이다. 주 혹은 여호와라는 명칭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이다. 출혁읍기 3장 14절 출혁읍기 6장 3절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첫사랑 창조 저자는 여기에서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되기 전으로 돌아가 전형적인 중동의 사막, 즉 식물이 자라게 하려면 땅을 개관하고 물을 끌어대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광무지를 묘사하고 있다. 위대한 토기장애인 하나님은 바로 그런 땅의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이미지를 통해 창세기는 사람이 그 본성상, 사람이 그 본성상 물질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그래서 영적인 요소를 갖춘 존재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신 동상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창세기 1장 29절에 이미 언급되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열매 맺는 나무, 강, 정금과 보석들로 가득한 나본인 에덴, 기뻄, 동산이 사람의 거주지로 준비되었다. 나무들, 물, 금과 보석들 그리고 그룹들은 부대의 성막과 출애굽기 25장 27절 성전의 장식품들이다 유랑기상 7장 에스겔스 41장부터 47장까지 이 상징들은 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 그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고 나셨다. 창세기 3장 8절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부자는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어서 얻은 지혜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참 지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한다. 잠원 1장 7절 주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에덴의 강 중 두 강은 잘 알려져 있다. 티그리스, 히데겔과 유프라테스, 유브라데는 현재의 이라크를 가로질러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강들이다. 기혼과 비소는 찾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에덴의 위치를 찾아내리는 노력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는 페르시아 망 상단에 한 낙원의 섬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에덴 동산이 그곳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그럴 듯하다. 그러나 이 해석은 창조기사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은 현재 인간이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 에덴 동산은 전원적인 좋은 환경이었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2장 18절 지금까지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항상 좋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다음에 창조 행위들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먼저 동물들이 남자와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다. 이 동물들은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었으나 20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이름을 지었다. 억압의 대상은 아니었다. 참고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아쉽게도 동물들은 첫사람에게 잘 맞는 동반자가 되지 못했다. 오직 여자의 창조만이 남자를 전적으로 만족시켰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대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치 결혼식에서처럼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는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잘 요약해준다. 이 부분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서 우리는 이성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번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창세기 2장 20절로 24절은 결혼한 부부의 동반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첫째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보완한다.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보다는 꼭 맞는 배필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 즉 그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라는 의미다. 여자는 남자의 잃어버린 갈비대다. 매튜 헨리는 하나님이 갈비대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 이렇게 주석했다. 남자 위에 굴림하도록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으셨으며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 팔 아래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그 심장 가까운 곳에서 취하셨다. 이 주석은 갈비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가문이지만 적어도 성경의 이상적 결혼관을 잘 표현하고 있다. 둘째 남녀 연합은 영원하다.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문자적으로는 달라붙다 라는 의미이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예수님과 바울은 이혼을 검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다. 마태복음 19장 5절 에베소서 5장 31절 셋째 남편은 다른 어떤 사람들 심지어는 부모들보다 아내의 관심사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씀은 단지 다른 지역에 가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 중요한 의무가 아내를 돌봐야 하는 의무 다음이라는 것을 뜻한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9절 넷째 아내는 남편의 그언이 아래 있다. 아담이 그전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그는 그녀의 이름을 여자라 하고 나중에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다. 남자의 머리됨에 대한 개념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오직 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뿐 다른 하와들을 여러 명 창조하시거나 혹은 다른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와 동성애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한다. 참고 레위기 18장 18절 신명기 17장 17절 레위기 18장 22절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창세기 3장 1절로 8절 타락 죄가 들어오고 나서 배된 동산의 순결한 조화는 파괴되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는 모든 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들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가장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왔다. 유혹을 일으킨 것은 뱀이었으며 뱀은 나중에 부정한 짐승으로 구빌되어 악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레위기 21장 31절 뱀은 오직 한 나무만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법의 엄격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데서 시작하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와는 부정확하게나마 뱀의 주장을 반박했다.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원래 금지하신 사항에 들어있지 않았다. 장세기 2장 17절 그러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판단에 도전했고 청명과 영적 진보를 약속했다. 청명은 그들의 눈이 밝아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진보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말한다. 하와는 당장 눈앞에 절거운과 그녀는 그 열매가 머금직하다고 보았다.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꼬임에 빠져 당장의 그 유혹에 넘어갔고 남편까지 설득하여 그 과실을 먹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뱀의 제안을 선호했던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판단을 우위에 둔 데 있다. 죄의식과 부끄러움이 즉시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이 열린 눈으로 본 것은 오직 그들의 벗은 몸뿐이었고 그들은 서로를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였다. 상세기 3전 9절로 20전 심판과 승리 남자와 여자와 뱀은 거룩한 신문관께 신문을 받고 선고를 받았다. 하나님의 질문들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백을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그들이 한 행위들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셨다. 죄의 오랜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녀야 했고 인간 곧 여자의 후손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결국 후자가 그 오랜 전쟁에서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뱀에게 주는 심판이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인류를 위한 구원자에 대한 최초의 암시로 여겨져 왔고 창세기 3장 15절은 종종 원복음으로 불려졌다. 신약 성경에는 이에 대한 암시들이 로마서 16장 20절, 히브리스 2장 16절, 요한 게시록 12장에 나타나 있다. 창세기 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창세기 22장 18절 이라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모호한 약속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죄에 대한 이 첫 심판에 소망이 곁들여져 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이 소망은 성경 전체에 걸쳐 계속되고 있으며 참고, 창세기 6장 5절로 8절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진노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참고, 출애국기 20장 5절로 6절 하와에게 내려진 선고는 어머니로서의 소명을 어둡게 했다. 자녀들의 행복한 어머니가 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여인의 소망이었다. 창세기 30장 1절, 10편 113편 9절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계속해서 최초의 어머니의 죄를 상기시킨다. 게다가 서로 보살피는 사이가 되어야 할 결혼 대신에 종종 긴장이 그 관계를 특징 짓게 되었다. 남편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은 아마도 성적인 욕구이거나 독립에 대한 욕구가 될 수 있겠으나 결국은 남편의 머리댐이 우세하게 될 것이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그친 지배를 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단지 창조 때에 세워졌지만 타락 때 뒤집어진 권위 체계를 재선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담에게 내려진 선고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고려해 볼 때 부자의 견해가 더 설득력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남자가 일을 하면서 절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정원사와 농부들은 양식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잡초와 싸워야 한다. 그는 힘들게 일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을 감시한다. 창세기 3장 21절로 24절 심판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은 그들이 죽지 않게 되리라던 뱀의 약속이 허무 맹랑한 것임을 입증하셨다. 왜냐하면 비록 아담과 하와이 동산 밖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계속 뛰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즐기면서 살았던 동산 안에서의 풍성한 삶의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드러났다. 그것은 단지 양심의 가책이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갈등, 고통 혹은 날마다 수고하며 노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져 결국에는 육체적인 죽음을 막게 되는 것이다. 로마스 6장 23절 그룹들은 나중에 법괴, 성막, 성전을 장식했고 출협읍기 25장 18절로 22절 출협읍기 26장 31절 유랑기상 6장 23절로 28절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에 사람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에스겔 41장 18절 창세기 4장 1절로 26절 최초의 가족 가인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가운데 창세기는 인류에게 놓인 죄의 굴레가 점점 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4장 1절로 16절 가인과 아벨 3장은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았는지를 보여주었다. 4장은 죄가 형제 간의 결속을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가인은 아담보다 더 흉악한 죄인으로 묘사되었다. 형제를 죽인다는 것은 금지된 과외를 먹는 것보다 더 사악한 것이다. 아담은 죄를 짓도록 설득당해야 했었다. 그러나 가인은 심지어 하나님에 의해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설득당하지 않았다. 죄는 인간을 덮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짐승으로 의인화 되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담은 죄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 비록 성내는 것 같기는 했지만 적어도 진실을 말했다. 그러나 가인은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 농담을 짓거렸다. 창세기 3장 9절로 11절 참고 창세기 4장 9절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묵묵히 받아들였으나 가인은 격렬하게 항의했고 그리하여 동산에서도 멀리 추방되었다. 주 4장 5절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주 분명하지는 않다. 가인이 들인 곡식의 일부와 아벨이 들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차이의 대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 아마 아벨은 자신의 양떼 가운데서 최고 좋은 것으로 들였고 가인은 그렇게 세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희생재산은 험없고 값을 치른 재물이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만하다. 래위기 22장 20절로 22절 사무엘 하악 24장 24절 그분은 차선의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로마서 12장 1절 창세기 4장 15절 가인의 표가 그의 이름을 새긴 문신이었는지 혹 낙인이나 다른 무엇이었는지는 모호하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담과 하와가 받은 호처럼 이 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것은 가인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그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시켜준다. 그러므로 그의 다분히 항의적인 기도도 무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인과 같이 왕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비를 구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4장 17절로 26절 가인의 자손들 가인의 자손들 중 그의 아내는 아마도 하와의 딸이었을 것이다. 일부는 문화와 기술분야 즉 도시건설, 유목생활, 검학, 금속공업 등의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더 경건한 세세계열보다는 가인의 자손들이 공적으로 평가된 것은 인간이 이룬 진보가 죄로 말미암아 적잖이 오염되었음을 뜻한다. 처참한 모습으로 그려진 라메에게 많은 관심이 기울어진다. 그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사랑스런 두 아내의 아다와 신라와 결혼했다. 아다는 보석이란 뜻이고 신라는 음률이라는 뜻이다. 이 중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부일처제로부터의 또 다른 퇴보를 드러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라메에게 77배로 복수하려는 피메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은 닥치는 대로 몰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는 붕괴되고 심판받기 직전에 놓여 있었다. 장세기 4장 25절로 26절은 5장에 있는 셋의 계보를 예고하는 것이다. 장세기에는 단원 끝에서 다음에 나올 내용의 예고편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참고, 장세기 6장 9절부터 9장 17절을 예고하고 장세기 9장 18절로 27절은 장세기 10장을 예고한다. 요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장세기 5장 1절로 6장 8절 아담의 각에 관한 기사 이 부분은 두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원 장세기 5장 1절로 32절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을 거쳐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10대 손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장세기 안에서 선택된 계보의 시작으로 이 계보를 통해 인류를 위한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노아의 가족만이 공수해서 살아남았다. 두 번째 단원 장세기 6장 1절로 8절은 홍수 이전 시대에서 가장 심각한 죄들 중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셨다. 그러나 이 단원은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암시로 끝을 맺는다. 장세기 6장 8절 장세기 5장 1절부터 32절 아담의 가게 반복적인 계보는 각 족장에 대해 네 가지 사항에 주목한다. 즉,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나이, 이후 생존 기간, 그 외의 다른 자녀 그리고 죽을 때의 나이다. 다른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족장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잘 지켰다는 것을 암시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땅 위에 점차적으로 번성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람들의 나이가 아주 많다는 것은 그들이 아주 오래 살았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또한 죄로 말미암은 퇴고, 수명 단축의 효과가 단지 서서히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장수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것에 비교할 만한 문서는 수메로 왕의 명단으로, 여기에는 홍수 이전에 8 왕이 있어 총 24만 1천년을 다서렸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비하면 오장에 있는 1500년은 차라리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아담이 어떻게 930년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다. 첫째, 그들의 1년은 우리의 1년보다 짧은 기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홍수의 날짜 계산을 보면, 장세기 7장 11절부터는 장세기 8장 14절까지. 장세기는 1년에 약 360일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둘째, 족장들의 수명은 그들 자신이 살았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운 일족의 기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 세대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입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계보의 처음에 나오는 셋은 분명히 아담의 직계 아들이고, 마지막에 라메, 노아, 샘, 함, 야벳도 직계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 연수들은 기호로서 천문학이 알려진 시간들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노브의 365년은 태양력의 1년에 해당하는 날이다. 넷째, 연수들은 기호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었던 60진법에 기초한 산술 체계에서 온 숫자라는 것이다. 바벨론의 산술표는 60의 인수와 그것들의 제곱수와 배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60의 인수는 30, 20, 15 등이다. 그래서 이 체계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는 오장과 수메로왕들의 목록에 나오는 많은 숫자가 익숙하게 보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930, 바람의 나이는 30제곱 더하기 30이다. 그러나 모든 숫자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는 없고, 또 그 숫자들이 상징적이라면 왜 어떤 숫자들만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 숫자들의 크기는 이 사람들이 오래 살았음을 시사한다고 하는 것이 최선이다. 연수가 세세하게 기록된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 살았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에녹은 경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바로 올려진 것 같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참고 엘리야 11기하 2장 11절로 12절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사람과 영들의 결혼 그리고 그 후손들 고대 세계에서는 신과 인간이 성적 관계를 맺는 이야기들이 종종 전해져 내려온다. 그리고 그 결합에 의해 태어난 반신적인 자손들은 특이한 기운과 특별한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신전에서 성스러운 결혼식을 구행했다. 이 의식들은 땅의 비옥함과 필상적인 결혼에서의 번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의식들에는 아버지들이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신전 봉사를 위해 보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이 소녀들은 제사장들과 부유한 숭배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신전 창기로 봉사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은 이러한 관습들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엽기 1장 6절 그리고 엽기 2장 1절에서 이 존재들은 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라 번역되어 있다. 때때로 구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혹은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졌으나 두 가지 다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람의 딸들은 보통 인간 여자들을 가리킨다. 네피림은 영적 존재와 인간의 결합에 의해 난 자녀로 여겨지는 고대의 영웅이다. 어떤 네피림들은 이스라엘이 가난을 정복할 때 거기에 있었다. 민숙 23장 33절 창세기에 의하면 이 신전 창기의 관습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벌써 번성하고 있었다. 창세기 6장 1절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었다. 창세기 6장 5절 그래서 인간의 보통 수명은 120년으로 줄었고 여호하는 인간들과 다른 생물들을 다 썰어버리려는 계획을 선포하셨다. 창세기 6장 7절 여기에 등장한 신전 창기의 관습은 아담이 검단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인 것 그리고 라멕의 난폭한 복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죄들 가운데서 가장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제불렁일 정도로 악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에 치우쳐 있다고 결론 지으셨다. 5절은 인간의 부패에 대한 교리를 놀라울 정도로 냉담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견해들이 10편 예언서 예수님 그리고 바울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10편 51편 3절로 6절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마가복음 7장 15절 로마서 1장 18절로 로마서 3장 20절까지 더구나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강렬하고 신랄한 의분을 일으킨다. 이 의분은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였을 때 오빠들이 느끼는 감정 장세기 34장 7절 혹은 아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아버지의 감정과 비슷한 것이다. 사무엘아 19장 2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세계를 열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러셨던 것처럼 장세기 3장 15절 장세기 4장 15절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장세기 6장 8절 장세기 6장 9절부터 장세기 9장 29절 노아의 기사 세계 곳곳에서 많은 고대민족이 오직 한 사람과 그 가족들만이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았다는 대홍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시피 성경의 기사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것을 아트라하시스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발견된다. 이 두 기사는 주전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경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신으로부터 홍수를 피하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는 조언을 들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트라하시스 혹은 우트나피스팀 그 사람은 그렇게 방주를 짓고 거기에 물건들과 짐승들을 실었으며 얼마 동안 물 위에 떠다니다가 물이 빠졌는지를 보기 위해 새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결국 그 방주는 산 꼭대기에 정착하였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이 희생제사가 신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그 신들은 그 사람에게 영생으로 보상하였다. 성경의 홍수기사와 바벨론 홍수기사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홍수 이야기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기사들 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있다. 이 차이점들은 이 기사들이 단지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유래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차이점들이 있다. 즉 방주의 크기와 모양, 홍수기간, 홍수가 끝났는지 알아보려고 내보낸 세들의 종류들을 보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차이점들이다. 이 홍수기사들 사이에 신학적인 차이들이 더 중요하다. 이 신학적 차이들은 아주 중요해서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홍수에 대한 동방의 일상적인 견해들을 수증하거나 반박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장세기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세상에 관계하시는지를 설명하려 하고 있다. 바벨론 홍수 수라를 보면 신들이 인간의 인구가 증가한 것을 막기 위해 홍수를 내리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 중 한 신이 반대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파트라하시스 노아에 해당하는 인물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 홍수가 일어나자 신들은 그 앞에서 마치 어찌할 바 모르는 개들처럼 뭉클이고 있었다. 홍수가 끝난 후에 신들은 배가 고파서 희생제물이 있는 것으로 급히 몰려갔다. 왜냐하면 홍수가 일어난 동안에는 희생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신들 중의 한 신이 한 사람이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분명히 이 신은 전명하거나 전지하지도 않았다. 창세기의 전체 신학적 윤리적 시각은 다르다. 첫째 홍수는 인간의 소음이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내려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부패와 죄성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둘째 노아는 어쩌다가 홍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한 신을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홍수 이야기 내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7장 9절 창세기 8장 18절 정확히 행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셋째 창세기의 하나님은 전망하시고 전지하신 것이다. 그분은 항상 홍수를 완전히 제어하시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 홍수에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실 때였다. 창세기 8장 1절로 있죠. 홍수 위에 희생재산은 하나님의 식욕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신들과 달리 그분은 인간의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분노를 달랜 것이었다. 인간의 끊임없는 죄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땅을 열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참고, 창세기 8장 21절은 창세기 6장 5절과 비교해보라. 우주계는 온 땅을 유지하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서약이었다. 창세기 8장 22절로 창세기 9장 16절 마지막으로 아트라하시스 스사시는 신들이 인간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유산과 여성의 불임을 보완해낸 것으로 끝이 난 반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 번씩이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재촉하셨다. 창세기 9장 1절 참고 창세기 8장 17절 창세기 9장 7절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편에 서 계시며 인간의 복지를 염려하시는 분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는 노아의 희생제사에 외에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외에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8장 22절 홍수 이야기 창세기는 홍수를 인류 역사의 큰 분기점으로 간주한다. 홍수는 하나의 위대한 역창조회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존재하였던 땅 즉 물이 가득하였던 원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생명이 끊겼다. 물이 모든 것 심지어 산 꼭대기들까지 다 덮어서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상태처럼 보였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새 창조의 과정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땅 위에 바람을 보내셨다. 세상은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마른 땅과 물이 분리되고 새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마치 아담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창세기 9장 1절 그러므로 노아는 제2의 아담인 것 같아 보인다. 홍수 이야기의 문학적 구조는 창세기 안에서 역창조의 위대한 행위로서의 홍수와 홍수 이후의 재창조 사이의 평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이야기의 대칭 구조를 돋보이게 하는 긴 거울 이미지 형태의 확장교차대구법 혹은 상관대구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구조의 가장 분명한 특징을 보여주는 몇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노아의 아들들 창세기 6장 10절 b. 방주에 들어가다 창세기 7장 1절 c. 7일 창세기 7장 4절 d. 7일 창세기 7장 10절 e. 40일 창세기 7장 17절 f. 산들이 덮이다 창세기 7장 20절 g. 150일간 홍수 창세기 7장 24절 h.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다 창세기 8장 1절 g. 150일간 물이 물러가다 창세기 8장 3절 f. 산들이 드러나다 창세기 8장 5절 e. 40일 창세기 8장 6절 d. 1. 7일 창세기 8장 10절 c. 1. 7일 창세기 8장 12절 b. 1. 방주를 떠나다 창세기 8장 16절 a. 1. 노아의 아들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이 구조는 단지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셔서 멸절하시는 작업과 그분의 재창조 작업 사이에 병행에만 주목을 끌지 않고 그분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이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창세기의 하나님은 바벨론 신들처럼 홍수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어하시고 심판과 자비를 베푸는 데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다. 2. 창세기 6장 9절로 22절 3. 방주를 지어라고 명령하시니 4. 방주의 그림을 그리거나 그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세한 공정과는 별도로 창세기를 읽어야 할 것이며 또 얼마나 이것들이 유효한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16절의 지붕 설계는 다소 모호하다. 창세기의 주된 관심사는 방주의 목적인데 이것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지속적인 번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암수를 쌍으로 실어야 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 방주에 탈 것을 명령하시니 부정한 짐승들은 그 종족 보존을 위해 한 쌍이면 충분했지만 청한 짐승들은 7마리를 실어야 했다. 혹은 7쌍을 이야기한다. 그래야 홍수가 끝난 후에 희생제사를 드려도 그 종류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7장 6절로 24절 방주 성성과 홍수의 시작 홍수의 단계마다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8장 13절, 14절 홍수가 옛 세상을 종식시키고 거기에서 새 세상이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적절하다. 홍수의 날짜와 범위에 대한 주의 수메르 왕들의 목록에 의하면 홍수가 초기 왕조 직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홍수가 주전 3000년대에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확실히 고고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기간에 국지적인 홍수들이 있었다는 증거들을 많이 찾아내긴 했지만 이 지역 전체가 잠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 홍수가 마지막 빙하기 마을에 있었다는 것이다. 주전 1만 년경 보통 건조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거기에 얼음이 녹아 바다 수면이 100m 정도 올라가며 바다 수면이 100m 정도 올라가면서 예전에 사람들이 살던 땅들을 침수시켰다. 현대의 지형학적 지식으로 이 이야기를 대하며 이것이 지구의 완전 침수를 묘사하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이해하겠으나 만약 이 이야기를 지형학적인 이해의 지평이 제한되어 있는 노아의 관점에서 들으면 적은 범위의 홍수라 하더라도 우주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장세기 8장 1절로 22절 홍수가 그치다. 새 창조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점차 땅, 식물, 새, 짐승, 사람들이 땅에 다시 나타났다. 아라라스는 현대의 아라라산이 아니고 고대 우라르투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오늘날 아르메니아와 터키와 이란 인근 지역이다. 장세기 8장 21절은 장세기 6장 5절과 유사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희생제사로 바뀐 하나님의 태도가 아니라 인간 전체에 대한 거분의 태도를 말한다. 제2의 아담, 즉 의로운 노아의 희생제사는 홍수와 같은 재난의 심판으로부터 인류의 미래를 보호하였다. 장세기 9장 1절의 17절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 홍수 이후의 새로운 세상은 원래 창조와 다소 비슷하였지만 거기에는 다른 점들도 있다. 아담과 같이 노아는 복을 받아 생육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기를 먹는 것은 처음 허락되었다. 비록 아벨과 야발이 목축을 하는 자들이었으나 아담에게는 푸른 채소들만 식물로 배당되었다. 그러나 이제 노아에게는 고기를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때 고기는 먼저 피를 뺀 것이어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다. 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음식법 가운데 하나였다. 참고 래위기 3장 17절 신민기 12장 16절로 25절 사무엘 34장 32절로 34절 홍수 이전 역사의 특징은 폭력이었다. 장세기 6장 11절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는 보복이 없었지만 라멕은 지나치게 반응했다. 장세기 4장 23절로 24절 이제 엄격한 보홍의 법이 소개되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장세기 9장 6절 불은 그 죄에 상응해야 한다는 관념은 구약율법의 기본이고 이는 현대의 정의와 공평에 대한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다. 출애국기 21장 23절로 25절 비록 살인에 대하여 사형의 불을 주는 것이 내게 되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하라는 법칙의 분명한 신뢰지만 6절은 왜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므로 즉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므로 인간 생명의 유일무이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고형으로 다서려야 했다. 세상이 사람과 짐승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냐하면 무지개로 상징되는 그 언약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맺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무지개가 홍수 이후에 처음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는데 단지 그때 이것이 표징, 즉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서약이 되었다는 것이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함의 범죄 아쉽게도 의롭고 흠이 없는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다. 그의 죄는 상대적으로 작아쓰는 곧바로 그의 작은 아들 함의 훨씬 심각한 죄가 뒤따랐다. 이러한 순서를 보건대 창세기는 다시 한번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처음에 인류가 그랬듯이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 인류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현대 독자들은 함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부모의 실수에 대해 수분되거나 농담한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고 물을 것이다. 그래서 함이 근친 상관을 했거나 다른 성적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구약이나 다른 고대 문화권에서 자녀들의 의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지 못한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개명은 추리국기 20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명들 바로 다음에 나오며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죄는 사형의 벌을 받았다. 추리국기 21장 15절 17절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인용 창세기에서 노아가 유일하게 한 말은 샘과 야벳을 칭찬하고 함은 저주한 것이다. 그의 말은 이삭과 야곱이 죽으면서 남긴 말과 즉 축복의 대상이 되는 자의 미래를 이언하는 말과 비슷하다. 여기에서 노아는 샘과 야벳의 자손들이 다스리고 가난한 다스림을 받는다고 예언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다음 장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왜 가난한이 그 아버지 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가 여기에 분명한 답은 없다. 어쩌면 그가 어떤 경로로 아버지의 죄에 동참했을 수 있다. 이것은 반사적 형벌이었을 수 있다.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함의 막내 아들 가난한이 형벌을 받았다. 혹은 함의 죄가 구역 성경에서 비도덕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은 가난한 족속들의 죄에 대한 전조일 수 있다. 내외기 18장 3절 창세기 10장 1절로 창세기 11장 9절 샘과 함과 야벳의 기사 나라들의 목록과 바벨탑 이야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락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둘째 은어의 다양성을 설명한다. 셋째 나라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단락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시도를 예비한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나라들의 목록 이 놀라운 본문은 구약의 저자들에게 알려진 세계의 정황 속에 이스라엘을 위치하게 한다. 70개 나라의 목록이 있는데 아마 상징적인 대략의 수일 것이다. 참고 애굽에 내려간 야굽의 자손 70명 창세기 46장 27절 이는 세상의 모든 족속을 대표할 뿐 고대 이스라엘이 알려진 모든 족속을 총망라 목록이 아니다. 이것은 가족의 계보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묘사된 모든 관계가 혈연인 것 같지는 않다. 고대 세계에서는 협정과 계약을 통해 협의학의 대상자들을 형제 혹은 아들들이라고 칭한다. 나라들의 목록이 묘사하는 바람은 다양한 민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출발했던지 간에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역사적인 지리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창세기에서 항상 그렇듯이 이 목록은 신학적인 조건을 담고 있다. 즉 샘에 선택된 계보를 선택받지 못한 다른 계보들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선택되지 않은 계보는 항상 선택받은 계보 앞에 놓인다. 즉 셋 앞에 가인, 이삭 앞에 이스라엘, 야곱 앞에 헬스의 순서다. 샘의 선택과 함의 유기는 앞에서 이미 암시되었으나 이 장에 와서 확실하게 되었다. 샘의 후예 가운데 아람 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족장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족장들은 이 족속 중에서 자기 아들들의 아내를 찾았다. 함의 후예 중에는 단지 가나한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큰 원수들, 즉 애국, 미스라임, 바벨러, 가수르도 포함되어 있다. 야벳의 후예는 지중해 북동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민족들을 포함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민족들과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별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샘족과 함족 그리고 야벳족으로 나눈 성경의 구분은 언어에 따른 현대의 민족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함족은 예를 들어 가나한 족속, 샘족 언어를 쓰고 헬람 족속은 샘족에 속하지만 샘족 언어와 다른 언어를 쓴다. 성경의 구분은 단지 이스라엘이 동맹국으로 느끼는 나라들과 원수로 느끼는 나라들 간에 차이를 더 반영하고 있다. 장세기 10장 2절로 5절 야벳의 후예 모든 민족의 신원을 다 파악할 수 없고 오직 확실히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민족들만 여기에서 논의하기로 하자. 그런데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민족들은 먼 북쪽이든 서쪽이든 이스라엘에서 지형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민족들을 나타내는 것 같다. 고멜은 키메르족을 가리키고 마곡은 북부 어딘가에 있다. 에스켈 38장 2절 마데는 이란 북부의 메데를 야와는 이온이야 그리스를 가리키며 두발, 메색, 디라스는 터키에 해당한다. 장세기 10장 3절 아스크나스는 스키타이족을 도갈만은 갈그미스의 북쪽의 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장세기 10장 4절 엘리사는 아마도 그레데이에 있었을 것이다. 달시스는 지중의 한 도시로서 아마도 카르타구를 지칭하는 것 같다. 기띠은 구브로에 해당하며 로다님은 로데이에 해당한다. 도다님은 에게해 사람들이 있었던 다른 이름이다. 장세기 10장 5절은 장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묘사된 민족들의 분산을 예고한다. 장세기 10장 6절로 20절 함의 후예 이 단락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의 자손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가장 적대적인 원수들이 있다. 장세기 10장 6절 구스는 애굽의 남쪽 지역이다. 미스라임은 애굽의 부스는 리비아에 해당한다. 가나안에 대해서는 장세기 10장 15절로 19절에 더 자세한 신원이 기록되어 있다. 장세기 10장 7절 구스의 아들들은 남쪽 아라비아에 있는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장세기 10장 8절로 12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구스를 거쳐 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이 계보를 지켜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바벨론의 교만에 대한 분명한 비판을 예고하는 것이다. 니무롯에 대해서는 정확한 신원을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싸움과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전형이다. 그가 세운 도시들은 그 지역에서는 거의 다 잘 알려진 도시들이다. 장세기 10장 13절로 14절 여기에 나온 족속들이나 민족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바드루심은 남부 애국을 가리킨다. 블레셋은 가난의 주도권을 두고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싸우는 족속이다. 사무엘상 4장부터 31장 갑돌임은 거래대족이다. 장세기 10장 15절로 19절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할 가난한 거민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집중된다. 시돈은 페니키아 연안의 가장 오래된 도시다. 펫 족속은 특혜의 유명한 히타이트 족과는 다른 민족이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다. 아무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은 자주 언급되는 가난한 족속들이다. 알가 족속과 하막 족속은 시리아의 유명한 도시들의 거민들이다. 가난한의 지경은 북쪽의 시돈에서부터 남쪽의 가자 그리고 동쪽의 소동 사해 옆에 이른다. 가난한 지경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민숙이 34장 2절로 12절에 있다. 아브라함이 세메 후손으로 낳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민족들에 대해 특별한 동질감을 가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수민족들만이 그 정체가 분명히 파악되고 많은 족속은 아람이나 아라비아 족속인 것 같아. 하미,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야벳이 형인지 세미 형인지는 이 절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달려있다. 엘람은 이란 남서부에 있었다. 아슈르는 아수르와 동일한 지명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아마도 시나이의 한 족속일 것이다. 민숙이 24장 22절 아람 족속은 시리아에 살았고 아마 여기에 기록된 아류 집단들도 그 지역에 살았던 것 같다. 신원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욕단과 그의 자손들은 남부 아라비아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sunt 야들 아들 hake 감사합니다.